우리 사장님 아들딸 교육비에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 적다고 마누라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월급은 직불만큼 올라가는데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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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불쌍해 죽겠어요 경제도 빌리고 회사도 잘 되면 언젠가 올려줄 거야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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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들딸 교육비에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 적다고 마누라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월급은 직불만큼 올라가는데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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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불쌍해 죽겠어요 경제도 빌리고 회사도 잘 되면 언젠가 올려줄 거야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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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최고